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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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뜨거운거야 꼬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의점 빨간색 음식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건 모두 GS, CU,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 골고루 사왔구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놓겠습니다 테이블이 꽉 차서 요 음료수들은 밑에 내려놓을게요 그럼 잘먹겠습니다 아... 샌드위치부터 먹어볼께요 하... 으으으으으 아... 아... 으르릉 으으으으으으음 아... 아... 너무 맛있어 ㅋㅋ 이번에는 오짬 먹어볼께요 오짬 바삭바삭 치이이이 마늘을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네요 진짜 맛있다는듯 또는 소리가 들렸는데 맛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는데 지금은 마지막에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서 잠잠 아까봐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어 짠 고마워 고마워 . Au . . . . 오.. 맥주.. 아.. 와.. 맛있게.. 잠깐 입을 시켜볼게요 저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한 소리가 너무 좋아요 고소한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고소한 소리가 너무 좋아요 고소한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고소한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와인드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가져가면 야채는 가져다니는 찐찐에 아주 잘 어울려요 아주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다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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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최고로 오려동 말고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참은 맛있게 보자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맛있다.. 맞아.. 마저 조리해올께요 마저 조리해올께요 다 되어왔어요 햄버거부터 먹어볼께요 와우 마저 Over ülkey 맥주 흠로웅 멋지네요 그 다음에 키위 Sind Mole 에너지 에어 단단한 붉놈 쫄깃쫄깃 으흠 으흠 너무 맛있어 톡톡톡톡 너무 맛있다 고구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소스는 정말 맛있구요 고급스러운 맛 존맛 davon 너무 아름다워요 랍떡 랍떡 마시고 계실게요 내 사랑은 이틀 랍떡 랍 랍 랍 랍 랍 랍 랍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이렇게 뜨거운거? 아니 왜이렇게 뜨거운거?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징어.. 오징어.. 잘 어울린OGY 초콜릿을 맞춰봅 아...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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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쯔 흠 너무 맛있어 암힌 쌈의 대신이 안되지 않아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는 뱅쩌의 개의 향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너무 웃긴다는 얘기지만 타이밍에 맞고 잘 어울려진다는 느낌 그래서 우리는 뱅쩍을 잘 어울려진 것 같아요 이달은 마늘이 잘 어울려진 것 같아요 이달은 양념이 많이 어울려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은 물을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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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